다음 부분은 미즈모델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한국뷰티진흥연합회 박진성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미즈모델상 영광의 수상자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2012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 미즈모델상 수상자는 추미정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추미정씨는 이번 대회에서 강당하게 매력을 어필했던 자신감 있는 모습이 특히 아름다운 미즈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그리고 확실히 미즈모델이라서 좀 더 연륜과 편안함을 느껴지시는 것 같죠?